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국 비판이 상응 조치가 없다는 불평이라며 있을 수 있는 협상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미국과 북한이 맞서고 있는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하고 조율할지 주목됩니다. 신정훈 기자입니다. 공동 언론 발표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한 달 전인 미국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데 리 총리님과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이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.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미 비난은 자신들의 실질적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며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.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또 북한과 한미의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선 올해 종전선언이 목표라고 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어진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국 정상회담때 화제가 된 평화버거를 언급했습니다. 문 대통령 내외는 싱가포르 정부가 환대의 의미로 새로 배양한 난초에 방문국 정상 이름을 붙이는 난초 명명식에도 참석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오늘 주로 외국 정상들이 초천받는 싱가포르 렉처 강연을 한 뒤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.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.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.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신정훈입니다.